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반은요? 일단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점이 되게 많이 닮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이렇게 살갑질 못해가지고 근데 진우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걸 더 보완하려고 많이 그렇게 진우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부끄러우신가 봐요 귓도 좀 잡아보고